안녕하세요. 강남 YB 명품 토익의 일시권쌤 권영희입니다. 오늘은 제 9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Part 2에서 평소문, 그리고 선택의문문, 제안요청의문문까지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문부터 시작합니다. 평소문이란 의문문 아닌 것을 평소문이라고 합니다. 평소문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쌤? 평소문 너무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어가 조동사나 의문사나 삐동사로 시작하지 않고 첫 단어가 주어, 즉 명사로 시작하거나 대명사 중에 I나 U로 시작하는 것을 평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평소문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평소문이 듣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석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석은 당연히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의문문은 동사합니까? 평소문은 동사합니다.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왜요? 도대체 why 학생들이 평소문을 가장 어려워하는 걸까요? 정답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보고서가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끝났습니다. 나 이미 했어요. 아니요, 못 끝냈어요. 내일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에 앞사람이 보고서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받아칠지 약간 멍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멍함이 약간 시험장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앞부분, 주어 동사를 틀어봅니다. Our advertisement is being recorded in studio B 어떻게 들리십니까? Our advertisement is being recorded 하고 들렸습니다. 우리 광고가 녹음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로 끝났다. 그렇죠? 일단 평소문 잠깐 쳐보두고 중요했던 광고라는 영국 발음 한번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미국 발음에서는 advertisement 이렇게 들린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광고의 영국 발음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Our advertisement is being recorded in studio B advertisement 이렇게 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광고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 광고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요? 이렇게 될 때 되게 많다. 그렇죠? 근데 so what이 정답으로 나오진 않겠죠? 정답으로는 나는 그 광고가 녹음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거야?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오늘까지는 끝나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push를 좀 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광고가 underway 진행 중인지 몰랐어요. 광고가 지금 녹음 중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How's it going? 잘 돼가요?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 녹음이 이미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앞사람이 평소문을 해버리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쌤, 이 다양한 답변이 나올 때 어떻게 이게 대화로써 이어지는지 정답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문제를 푸실 때 아니면 공부를 하실 때 평소문이 나오면 정답을 바로 들어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광고가 녹음 중이야 라고 답했을 때 나라면 뭐라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보거나 답을 보시면 훨씬 더 이게 평소문으로써 정답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문제 풀어가면서 저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두번째, 선택 의문문으로 들어갑니다. 질문, 선택 의문문에는 영어 단어가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반드시 OR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은 앞부분 세네 단어를 듣는 것보단 OR 양쪽으로 A OR B를 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OR 양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Will you be paying with cash or buy credit card? 들렸다 그쵸? Cash or credit card 해서 현금으로 하겠습니까? 신용카드로 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자 이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캐시로 하겠습니다. credit card로 하겠습니다. 라고 잘 답변이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치? 근데 답변은 주로 둘 중에 하나 A나 B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paraphrasing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paraphrasing이 뭡니까 쌤? paraphrasing이란 우리나라 말로 재표현이라고도 얘기한다 그쵸? 결국은 같은 말을 하는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 요걸 보고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하는데 말을 살짝쿵 바꿔놓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A or B가 들리고 나면 음, 말을 바꿀 거야.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할까? 이렇게 한번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A or B 한번 들어 볼게요. Should I send the packages by regular or express mail? 들리는 것이었다 그쵸? regular or express mail 보통 우편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express mail 특급 우편으로 보내겠습니까? 보통으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특급으로 보낼 거예요? A, regular mail 또는 express mail 이란 단어를 선택해서 정답으로 하면 참 좋겠지만 정답은 뭐였냐면 There's no rush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보통으로 보낸다는 얘기일까요? 특급으로 보낸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보통으로 보낸다는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아, 선택에서는 A or B를 들어야 되고 정답으로는 표현을 살짝 바꿔서 paraphrasing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의문의 두 번째 전략 갑니다. A 하시겠습니까? B 하시겠습니까? 스테이크 드시겠어요? 스파게티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오, 스테이크 주세요. 스파게티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줘보세요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둘 다 싫어요 저는 먹기 싫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싫습니다 라는 것도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첫 번째 Either way is fine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이것도 둘 다 선택하는 표현이다 그쵸? 주의하실 점은 Either 같은 경우는 영국 발음이 either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either either 이거는 둘 다 좋습니다 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neither neither 이것도 알겠다 그쵸? 둘 다 싫어요 both 둘 다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좋아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선택 의문일 때 둘 다 선택하거나 둘 다 거절하는 거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택 의문의 전략입니다 질문 우리 의문사 의문문 다시 빽빽빽 해봅시다 기억을 의문사 의문문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럴 때 yes 나 노는 뭐였습니까? 크 바로 오답하면 된다 그쵸? 그러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 중에서도 그러면 yes 노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 강의에서 권쌤이 가르쳤던 기술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스 노를 길게 예 동사합니다 아니요 동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택 의문의 경우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가 되는지 아니면 대화가 어색한지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스파게티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쵸? 대화로써 잘 이어지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 의문문에서는 사실 yes 나 노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백퍼센트나 아니라는 거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니가 지금 운전한 후에 배가 고픕니까? 아니면 Did you stop at it? 잠깐 들려서 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답 예스가 가능합니다 그럼 샘 어떨 때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가능하지 않나요? A or B 자체가 길이가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A or B가 예를 들어서 cash or credit card 단어 대 단어로 걸리거나 9 대 9로 걸립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이렇게 걸리시면 yes no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A B 자체가 문장 대 문장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너무 어렵다 그쵸? A 하나 듣기도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B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yes no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문장에 대한 no로 yes no no로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es 하면 오 내가 잠깐 들려서 밥을 먹었어요 I stopped by a 샌드위치 샵 내가 여기 샌드위치 샵에 들렀습니다 정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택 의문에서 yes no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A or B가 단어 대 단어나 9 대 9로 걸릴 때는 yes no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장 대 문장으로 걸릴 경우 주어와 동사를 다르게 선택하고 있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제안 요청 표현까지 갑니다 자 약간 긴장을 풀어도 되겠습니까? 평소문 어렵습니다 그쵸? 이론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전 적용하기 만만치 어려워요 선택 의문문 와 저런게 있었구나 좀 어려웠습니까? 자 이제 제안 요청 의문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 중에 가장 쉬운 거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 곤쌤 요거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안과 요청을 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요 다섯 개만 쏙 외워 주시면 저기서 시험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저게 나와요 심지어 더 쉬운 이유는 정답 표현들은 또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안 요청 의문문은 약간의 팁으로도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 제안 요청하는 could you 가 들렸을 때 sure 정답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저랑 잡아가겠습니다 could you 나 can you 는 뭔가 부탁할 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쵸? 니가 뭐뭐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would you like to 동사와 would you like me to 동사는 자, 귀 쫑긋 눈 번쩍 하셔야 됩니다 니가 있느냐 없느냐로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would you like to go 니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니가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고요 would you like me to go 내가 갈까요? 라는 얘기에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니가 원합니까? 나에게 가는 것을 에이 너무 복잡하다 그쵸? 그래서 그냥 미가 들리시면 바로 내가 뭐뭐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미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크게 발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would you like me to go? 이러면 참 좋겠지만 would you like me to go? 요정도로 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미가 작게 나왔을 때 우리 문제 풀면서 또 잘 잡아내서 니가 라고 해석할지 내가 라고 해석할지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what about ing? how about ing?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습니까? o what 무엇 how 어떻게 는 아니었다 그쵸? what about going? how about going? 가는게 어때요? 역시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why 의문문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제안의 why와 왜 라는 뜻의 why를 꼭 구분해야 된다 어머 기억 안 나신다고요 잠깐 멈춤 마시고 why 배웠던 부분 잠깐 다시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왜 라고 해석되지 않고 니가 뭐 하는게 어때요 라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또 귀 쫑긋합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do you mind 다음에 ing가 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역시 너무 헷갈려요 do you mind 니가 꺼리십니까? opening the door 문을 여는 것을 그랬을 때 아, 얘를 yes로 해야 될까 너로 해야 될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do you mind opening the door은 결국은 could you open the door? 같은 말이에요 니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니가 여는 걸 꺼리십니까? 라는 말은 결국 니가 열어주시겠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쓰는 편입니다 반대로 do you mind 다음에 ing가 나오진 않고 if 절이 나올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phone? 니가 꺼리십니까? 내가 너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그 말은 결국 내가 전화기를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언뜻 보면 좀 많아 보이지만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분명히 요 안에서 정답이 나와서 오? 시험장에서 오! 이거 권샘이 찍어줬던 표현이야 라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앞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첫 단어 뭐 들렸습니까? I로 시작하면 뭐구나 평소문 평소문 주어동사 목적어 한 번 더요 number 1 I found a new supplier for the garden fertilizer we use I found a new supplier 내가 찾았습니다 새로운 공급 업체를 요 정도 필수 성분까지만 들으면 오? 그들이 좋은 가격을 제시하던가요? 정답! 바로 찾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끝까지 완벽하게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필수 성분만 들어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supplier 자체가 공급업자라는 뜻도 있지만 공급업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회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찾았어요 새로운 공급업체를 이라고 얘기하고 정답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number 3 I thought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was really helpful 질문 첫 두 단어 뭐 들렸었어요? 첫 두 단어에 한 번만 더 집중해 보세요 number 3 I thought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was really helpful I thought 하고 들려 있었습니까? I thought 얘는 뭡니까? 내가 생각했습니다 라는 얘기다 그쵸?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I think도 마찬가지예요 현재형도 마찬가지고 사실 do you think도 마찬가지고 I think I thought 이렇게 들리시면 뒷부분에 반드시 전체 문장이 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문장까지 길게 들어야 된다 가 핵심이죠 우리 간접 의문문 할 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do you know? 라던가 do you think? 라던가 이런 것들은 뒤에 절까지 길게 듣는 게 간접 의문문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 I thought이 나오면 와! I think I thought 만 듣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길게 들어야겠구나 뒤에 주어 동사까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number 3 I thought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was really helpful 주어가 들렸으니까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training 얘가 주어다 그쵸? 그래서 이 전문적인 개발 훈련이 was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I thought 내가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답 생각하지 마시고 답보지 마시고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그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만 도움이 됐나 봐 흥 이라기보다는 주로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That was my experience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고 앞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동의가 많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연습해 볼게요 I'd like to refill the medication 하고 들렸습니까? 내가 이 약을 refill 다시 조제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습니다 평소문입니다 자, 그럼 답보기 전에 저랑 생각해 보자 제가 얘기했어요 저 약을 다시 조제 받고 싶어요 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환자나 또는 약국 손님이 얘기하겠다 그쵸? 그러면 ABC를 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약사가 돼야겠다 그쵸? 약사가 뭐라고 할까요? 흥? 나는 조제 안 해줄 거예요 그거 딴 약국 가서 알아보세요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 내가 다시 조제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 약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B. When would you like to pick it up? When would you like to pick it up? 언제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공손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 그쵸? 그래서 아, 이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다양한 정답으로 이어질까? 라고 꼭 먼저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주어동사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This product was developed just last year This product was developed just last year 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제품 자체가 개발되었습니다 작년에 자, 또 저랑 생각해 보기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 이 제품이 작년에 개발되었습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음, 나 같으면 그래요 오, 나는 오래 개발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작년에 개발되었다고요? 와, 저는 한 10년 전에 개발된 줄 알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와, 작년에 개발된 것 치고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A Given the short time frame its success is surprising 자, 정답이 길었죠 Given the short time frame its success is surprising Given that 이거 잘 나오지는 않지만 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 짧은 기간을 given 고려했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의 성공은 너무 놀라워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RC에서 많이 배운다 그쵸? given이 주어진 이라는 분사가 아니라 나중에 접속사 할 때 많이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금 짧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4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job I've ever had 들리는 건 쉬웠어요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job 이게 이것이 가장 뭔가 도전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뭔가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이에요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답변 보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까요? 다양한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이 가장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래요? 오 잘 됐네요 이럴 수도 있고 오 너한테 잘 맞는 일인가 봐요 이럴 수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Where do you work before this? 그럼 도대체 이것이 가장 도전적인 일이면 이것 전에는 어디서 이랬어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펑 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평소문이 이렇게 나와서 어렵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연습해 볼까요? 선택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A or B 들어 주세요 Number 2 Shall I contact you by email or by phone? By email or by phone A or B가 짧게 되면 은근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사실은 나는 너를 내일 직접 만나겠습니다 즉, A도 선택 안하고 B도 선택 안하고 제 3의 정답을 선택하면 난이도가 슝슝슝 올라가게 됐습니다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스파게티 드시겠습니까? 지금 권쌤의 상황으로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스파게티에 밥 말아 먹을 겁니다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싫어요 김치찌개 주세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지 않아 그러니까 A하겠습니까? B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3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약간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선택의 문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들을 필요는 없고 Ready today? 오늘 준비가 됩니까? Or do you need more time?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준비가 되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Or I'll start to work on them now 지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빨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Ready today! 라는 말을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A였습니다 자, 다음 번호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어요? 뜻이 뭘까요? 왜 라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머, 권쌤은 내가 하는 것만 하지 말래요 다시 한 번 왜가 아니라 무엇이 들렸었습니까? 한 번 더요 Number one Why don't we offer a vegetarian dish at the lunch? Why가 아니라 Why don't we offer a vegetarian dish 결국은 제 안에 why가 나왔다 그쵸? 다시 한 번 우리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자, why don't we 라고 발음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냥 미국 발음 Butter 발음 Why don't we 이렇게 들린다 그쵸? 이 ㄷ 발음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Why don't we offer a vegetarian dish at the lunch? 참 신기하죠 분명히 글자를 안 보고 들으면 안 들렸는데 글자를 보면 다시 들려 그쵸? What do we offer a vegetarian dish? 에서 이 채식주의 음식을 우리가 제안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어? 메뉴 바꾸는 건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금은 vegetarian dish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답 B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귀 쫑긋 또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three Would you take this memo to the finance department? 앞부분 뭐가 들렸습니까? Would you take this memo?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하죠 네가 이 메모를 take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표현 Could you? Would you? Can you? 대부분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나왔네요 가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제안 요청 의문문에서 두두두두두 정답 1순위 되겠습니다 Sure,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허락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표협에서 기억했던 거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뭐 그렇게 했을 때 Sure 났을 때 정답 표현이 높다 물론이죠 내가 미팅 전에 그걸 메모를 내가 놓겠습니다 라고 정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어 표현에서는 상대방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냥 심플하게 Yes No 하면 될 걸 굉장히 오바해서 Sure 물론이죠 Could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Sure 물론이죠 이렇게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안 요청 의문문일 때 Sure가 참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문 선택 의문문 제안 요청 의문문 너무나도 중요한 거 배웠다 그쵸? 그러니까 꼭 많이 많이 복습해 보시고 문제 풀면서 배웠던 것을 적용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